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중인 여러분 캐비진권의 김혜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제 6월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부터 바로 7월이 시작되는데요 다음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주를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증시에는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지표 한가지가 나왔죠 PC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보다 슬로우하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연준의 정책에 조금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래도 앞으로 조금 한 스텝 한 스텝 천천히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위원들은 저랑 PC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디게 움직일 거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번 주말을 앞두고 나왔던 지표에 따른 반응이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뉴스는 당분간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AI와 폭염이죠 폭염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과 관련된 이슈들 파워 그리드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미국에서는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투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전력 수요가 폭염과 AI 투자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급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와 관련된 뉴스 플로어가 계속 시장에서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 있죠 뭐 VPP, VBP, VPP죠 VPP 같은 것들 그 다음에 ESS 같은 것들 뭐 이러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발전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보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다시 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나왔었습니다 재룡전기, HD, 현대, 일렉트리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이들은 안 도로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만 내가 진짜로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라면 항상 추세이터 할 거야 그죠? 리스크 관리 가격을 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제는 너무 위에 타점이 좀 높은 상황이다 예전에 우리가 공받은 때와는 지금 위치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당분간 저 섹터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외 쪽에서의 가장 마지막 키워드는 애플입니다 오 그 할인을 많이 했잖아요 애플이 그죠? 잘 안 팔리니까 결국에는 자존심을 조금 버리고 제품 가격을 할인을 했는데 할인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의 아이폰 출하량이 40%나 점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돌아서는 게 아니라 경기가 조금 슬로워해지고 내가 지갑이 약간 조금 얇아지니까 고가 제품을 소비하는데 멈칫했는데 가격을 인하를 해주니까 결국에는 또 애플에 대한 또 매니아 분들은 애플을 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애플의 주가가 많이 충격을 받고 하락을 했었는데 공격적인 할인 정책에 힘입어서 애플이 빠른 속도로 또 중국의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할인을 또 하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면 아마 애플의 인텔리전스 서비스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이폰 16을 사지 않는 분들은 15나 15 프로 맥스를 할인해서 그 제품들을 좀 교체하게 만드는 고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정강 후약으로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 장 초반에 플러스로 출발했죠 반짝 이렇게 다 오르다가 오후 들어서 점점점점 이렇게 낙포이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반전해서 끝났고 우리가 아는 빅테크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애플도 저러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주들 영역이 다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엔비디아와 여기 퀄컴, AMD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강부압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들,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부압 정도에 버텼다 이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부분 정도 금요일 주말에 나왔던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인데 우리는 지금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일요일 밤인데요 프랑스의 일요일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프랑스의 일요일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다음 주 이 선거의 분위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한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로화를 건드릴 수 있고 유로화가 본동성이 커지면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안전자산에 대한 또 선호현상 프랑스와 독일의 이 두 개의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또 다음 주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주말에 끝난 외환시장에서는 지금 유로화는 약간 강세, 달러화는 소폭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 106 부근에서 많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106에서 105.85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줘야 우리나라에서도 훨씬 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금요일날 300억, 코스닥에서는 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또 하나 선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는 미국이죠 아마 금요일날 제가 일발 당전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에서 11시 정도에 미국 대통령 후보 간에 대선 TV 첫 토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들 아마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가 당선됐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산업의 섹터의 테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있고 바이든이 있는데 어디가 지금 우세해지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발 당전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 쪽이다 아, 지금 전통 에너지 쪽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전통 에너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은 별로 사용 안 하고 다 내버려 둘 줄 알았는데 지금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전기에 대한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시 전통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해 가스전, 이건 뭐죠? 화석연료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전통 에너지 쪽에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다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의료보험 쪽입니다 네, 의료보험 쪽에 미국 시장에서도 그래서 주말에 전통 에너지와 의료보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의 진영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건 뭐죠? 재생에너지잖아요 네, 재생에너지 전기차,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인데 아, 그 다음에 여기 뭐 좀 대마초 같은 것도 바이든 대통령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토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참패했다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예민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는 야, 지금이라도 새로운 얼굴을 빨리 우리가 좀 찾아서 빨리 대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하려면 이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CNN이라든지요 네, 외신 뉴스 쪽에서는 블룸버그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보도가 주말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다음 주에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의 섹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짧게 제가 종목단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단에는 제가 수급표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간 사모펀드 매수강도 상위 종목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사모펀드가 시가총액대업에서 얼마나 매수강도를 강하게 보인 종목들이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아직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여기에 많이 보입니다 네, 제가 힘이 세다고 말씀드렸던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메카 코리아, ODM이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자, 용기가 부족하다, 펌텍 코리아 자, ODM,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쪽입니다 코스메카, 한국 콜마 다 ODM이죠 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화장품 관련주로 사모펀드는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전히 음식료입니다 네, 한성기업 김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맛살 그죠? 사조대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맛살 등등 네, 이런 종목들이 눈에 좀 음식료도 역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 다음 기타로는 음... 뭐 조선의 세진중공업 정도? 그죠? 보이죠? 네, 세진중공업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가온전선 네, 그 다음에 가스 정도 네, 그 다음에 뭐 도전 비전은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로 상당히 최근에 조금 핫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난주에 한판인데 조금 뭐 바닷건에 있는 뭐 관심 종목 수급이 좀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드리면 자, 임팩트 있습니다 그러면 그죠? 딱 압축을 해서 보면 자, 뷰노 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뷰노 자, 아무도 요즘 이쪽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조금 차트를 기간을 길게 늘려서 한번 볼까요? 네 자, 고점 8만 5천원까지 갔다가 지금 3만원 밑에까지 떨어져서 요즘은 이 의료 AI 관련해서 별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기관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그죠? 요게 6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계속 팔다가 드디어 이제 지난 금요일날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투신과 보험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가격대가 2만 5천원 정도 전후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닥을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자, JL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JLK 자, 이 종목은 먼저 최근에 뭐 그 이 회사의 주력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품들이 네, 승인을 획득했다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꽤 올라오는 거래량도 많이 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뷰로도 딥카스라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딥카스 네, 딥카스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삼성병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엄청 대기업과 같다라고 하는 병원들이 있죠 빅파이브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빅파이브 병원 쪽으로 올 하반기부터 빠르면 그죠? 본격적으로는 25년부터 이제 우리가 의료해야 할 관련주들은 숫자가 없다라고 표마를 많이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에서는 이제 흑자 터라운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25년도 되면 이런 빅파이브 쪽에서 매출이 찍히면서 숫자가 좀 이제 흑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의료 AI 쪽에서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AI로 인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도전 비지원 같은 저런 모델들을 하나씩 찾게 될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 뷰노라는 기업도 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하다 주가 25,000원 대신에 25,000원의 여기 최근에 저점 지지받고 있는 여기 구간을 만약에 다시 전저점을 깨고 이탈한다 아 요거는 생각보다 매출이나 숫자가 늦게 찍히겠구나 요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접근할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수급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요 헥터 파이네이션 이라는 종목입니다 헥터 파이네이션 네 자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초부터 팔아왔잖아요 그쵸? 근데 지난 금요일날 4만 천주 정도가 수급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최근에 저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일단 높고 상업폰드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골고루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여기 16,000원과 17,000원 정도의 구간이 이 회사의 중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은 일단은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요 그림을 봤죠 여기에서 화장품 관련된 섹터가 중요하게 잡히는 걸 봤습니다 그죠? 네 근데 화장품 관련된 주들은 이미 시가총액이 뭐 비싼 것들은 1조 2조 3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한동안 주가가 상반기 내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요 종목은 뭐냐 하면요 해외 진출을 우리 인디브랜드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마존에도 입점하고 그죠? 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 우리나라 인디브랜드들의 화장품을 사게 되면 사게 되면 아마존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 인디브랜드들 회사들한테 돈을 이제 정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출이 나오고 매출이 찍힌 것 일부러 정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억 정도가 매출이 나왔다 돈이 이제 찍혔다 라고 하면 그 돈을 받는데 아마존으로 받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 중간에서 헥터 파이네이션이 매출 적은 팩토링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먼저 당겨서 돈을 먼저 줍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한테 어 그러면 화장품 기업들한테는 돈은 뭐 100% 다 받는 건 아니지만 80%를 먼저 받으면 그 돈을 빨리 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한 영업하는 활동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 이커머스의 그 돈 자금 관련된 사전 정산 선정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헥터 파이네이션이 담당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아마존에서 잘 팔리면 잘 팔리고 할수록 헥터 파이네이션한테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틱톡 틱톡 쇼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틱톡이 만든 온라인 이커머스 쇼핑몰인데요 거기서도 뭔가 이런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정산도 앞으로 헥터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 딴에 있는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앞으로 결제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안 오른 좀 덜 오른 종목으로 관심 가지고 시장에서 스터디할 가능성이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아마 스터디가 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미 올라가 있는 것들도 가는 종목들은 흐름을 따라가게 되겠지만 바닥에서 이제 막 턴을 하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한 번쯤 주말에 우리 가족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수급이 새롭게 잡힌 두 종목 정도 점검을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가지고요 네 이 정도에서 오늘은 주안찐시항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주안찐시항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내일 일발장전 시간에 이어갈 테니까요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 저는 내일 아침 일발장전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어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대표는 이렇게 사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결심요법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작을 끌어갔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애매하시다가 요건 요런때 참 애매할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겁니다